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드론 축구도 강좌를 만들까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거든요 제가 드론 축구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요령은 알거든요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요령을 몰라서 어떻게 해서 갑자기 드론이 떨어지고 힘에 못 견디고 하는 부분들을 약간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원리를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기에는 사람 미첩성에 따라서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비행하시면 나중에 보다 쉽게 보다 좀 편하게 드론 축구도 입문하실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뭐 이렇게 과목은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두세 컷으로 다 끝날 거니까 이렇게 좀 보시고 나중에 한번 기대해 보세요 조만간에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XTR XTR XR XM